자, 이번엔 이제 뭐 말고 여기가 X죠? A가 0,2에 A가 0,2 B가 0,4 만약 A가 6,2가 0,4 그럼 A가 0,2가 나와있는데 그럼 못 타야 돼 못 타지 당연히 그럼 센스 없어? 저요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 동점 있는거지? 맞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더 한거지? 맞죠? P2길이 뭐하래? 최소일 때 일단 옮겨요 이건 동점 아니야? 정점을 대칭 그럼 이거는 2,0이야? 네 그럼 이렇게 이어 버리면 여기 P가 되는거야? 네 이해가 안 돼요? 인정하지? 이해가 안 돼요 됐죠? 위에 것 어때요? 위에 것 예를 들으세요 고정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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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야 여기를 구해주면 되겠네 여기는 6,0 인정해야 돼 왜요? 뭐 이해하지? 그럼 육직선 구할 수 있어 없어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4 맞아? 네 걔랑은 Y는 X죠? 인정? 그럼 3분의 4 어? P는 3분의 4 3분의 4 그래서 이직선 구할 수 있어 없어 이직선 마이너스 3분의 2 맞아요? 네 3분의 2X 더하기 4 걔랑은 X랑 그럼 3분의 5X 어? 걔랑은 4 그럼 X는 5분의 12 그럼 5분의 12,5분의 12 인정? 그럼 여기서 빼면 얼마? 15분의 맞죠? 이거는 3 곱하면 36 맞지? 여기는 5 곱하면 20 그럼 15분의 16이죠? 15분의 16 로트 2 맞아? 이해했어? 네 토인 봐봐 왜 전과 전사의 거래를 안 썼냐면 이게 45구지? 이게 길이가 45구잖아 네 네 이해되는데 그러면 1 대 1 대 로트 2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이 길이 구해놓고 로트 2 곱하면 되지 이해했어요? 응기 돼? 응? 응? 응 이게 뭐 안 되잖아 빨리 이게 빨리 안 되는 거 네? 자 그 다음에 5번 자 x-1의 제곱에 y-1의 제곱은 얼마? 2 1, 3면에 있는 걔를 x초, y초 오전대칭하래 나 봐봐 그러면 중심이 1,1이지 반지름이 루트2라면 여기가 이게 다 루트2야 기울기 빼기 선을 그었을 때 얘를 중심으로 1이니까 이거 아니야? 이해되는데 그럼 쟤를 무슨 대체 y초, x초, 인정, 원정 이도형이잖아 이해되? 2도형으로 해서 뭐하면 돼? 곱하기 4 하면 되죠 이해되? 여러분 중요한 게 이게 지름이라는 거야 여기 보세요 선생님 이게 반지름이 루트2이기 때문에 이게 1, 이게 1 그랬을 때 이게 루트2 나오는 거지 그죠? 1, 1 해야 루트2 나오는 거거든 이게 40으로, 40으로 오르기 때문에 일직선상이라고 이해되는데 그러면 이 면적은 하위에 루트2의 제곱에 곱하기 2분의 1 인정 그렇지? 이 면적은 이 면적은 2분의 1에 2 곱하기 2죠 이해된대? 네, 더 해보고 곱하기 알맛 자 이해되냐? 이해되냐? 아니요 저 집도 언제 와야 돼? 너 내일도 와 내일도 집에 왔어요? 어 지금 내일도 가요? 너 월요일날 수업 시험이잖아 네 어 내일 외모다 저 화요일 날 수 없는 거 가을에 있어요 하고 와 몇 시야 하는데? 저녁이요 낮에 오면 되겠네 아, 혹시 해야돼? 네 네 그리고 밥 먹고 와서 그냥 어 중포 공부해야돼 너 잠깐만 있어 그러면 네 이거 또 오답 좀 하고 있어 다시 한 번 아니 뭐 하려야 참 슬바 오빠는 얘를 여기에 대칭 아래지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렇게 맞죠? 선생님 보세요 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 기우기가 빼기 1이지 아무렇게나 찍을게 키가 1, 마이너스 4고 얘를 이렇게 대칭 아래잖아 맞아 이정구에다 이거지 A, B 뭐 이용하는데 이렇게 소지 기능분이지? 맞아? 그러면 A-1분에 B 더하기 4가 이 새끼 기울기 맞지? 맞아? 여기다가 이 새끼 기울기 1, 마이너스 4가 1, 마이너스 4가 이해되냐? 맞죠? 중점은 어떻게 왜 중점 2분에 A A 플러스 1 그 다음에 2분에 B마이너스 4를 얼어 집어넣으면 돼 됐어 됐어? 연립하면 되겠지? 야 광야 나 좀 봐 소정아 너도 선생님이 된다 유나야 선생님 봐 나 좀 봐 자, 이거를 Y는 마이너스 X도 1 이거 맞아? 맞지?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1 자, 얘를 어? 여기에 대칭하래지 근데 이렇게 써준 기울기가 마이너스 1 맞아? 마이너스 1 맞지? 기울기가 홀마 1인 직선에 대한 대칭은 선생님처럼 금방해요 이 1을 X자리에 집어넣어 X자리에 집어넣어 그때 Y 얼마야? 마이너스 2지 이해돼요? 자, 마이너스 4를 Y자리에 집어넣어 그때 X 얼마야? 3이지 이해돼요? 알겠어? 그러면 이 점이 그냥 3,1,1 하시면 돼 알겠냐? 기울기가 뿔마 1인 직선의 대칭일 때만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어요 아까 처음 해 준건 원리랑 기울기가 뿔마 1이 아닐 때 이해했어? 어? 다시 이거 해보자 1,1을 Y는 X 더하기 우의 대칭 아래 뭐 어떻게 하라고 이 1을 여기다 집어넣어봐 Y6이지? 이해되는데 이 1을 여기다 집어넣고 X,1,1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냥 알겠어? 남들 계산할 때 금방 할 수 있지 근데 왜 그렇게 되는거야? 원리가 하사 공식으로 만들어 이렇게 나와 아까 그 공식으로 그 원리로 이해했어? 돼지에 뿔마 1일 때만 성립해 기르기가 이 뿔마 1이 아닐 때 써먹으면 큰일나 그 다음에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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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봐 F에 X-Y는 0이죠 ㄱ이 X축 방향으로 얼마 만큼 마이너스 이만큼 ㄴ이 Y축 대칭 ㄷ Y는 X의 대칭 쟤를 ㄱ ㄴ 순으로 이동하네 그 다음에 ㄴ ㄱ 그 다음에 ㄷ ㄱ 순으로 이동하네 소정아 너도 봐 자 얘를 ㄱ ㄹ 은 ㄱ의 ㄱ이 ㄹ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이동한것이에요 이동해봐 어떻게 돼요 F에 X ㄲ ㄱ ㄱ 이중 ㄱ 이중 ㄹ ㄱ ㄱ ㄱ 대칭해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2. 이거라는 거야. 아 그거. X축 대칭하는 거야. 그러니까. Y축 대칭하라잖아. 마이너스 X 플러스 2. 그렇지. 통째로 바꾸는 거 아니야. 알겠죠. 문자만 보고 바꾸는 거야. 이해 되지? 자. 그다음에 얘 해봐. 포장해봐. 니은. 얘 Y축 대칭하라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마치. 그다음에.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하네. 소용이 포장해봐. F에. 얼마 여기. 마이너스 X 플러스 2. 마이너스 X. X축으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알겠죠. 이 X자리에다가 X 더하기 2를 집어넣어야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알겠지. 응. 그다음에. 디귿. Y는 X에 대칭하래. 해봐. 응기해보세요. Y는 X에 대칭하래. 틀렸어요. 알겠죠. 문자만 보고 바꾸는 거야. 문자만 보고 바꾸는 거야. 앞에 보고까지 건드는 거 아니야. 알겠지. 문자만 보고 바꾸는 거야. 그다음에. X축으로 빼기 이만큼. 이해해야 돼. 알겠어. X자리에 X 플러스 2를 집어넣는 거야. 이해 되죠. 가로 치고 집어넣어야 돼. 됐죠. 조심해. X랑 Y만 바꾸는 거지. 앞에 마이너스까지 같이 움직이는 거 아니라고. 알겠어. 도형일 때. X. 중요한 거야. 응. 첫 번째 꺼. 첫 번째 꺼? 아니. X축으로 빼기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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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고 그랬으니까. F에 X 더하기 2에 빼기 Y는 0이라고. 크다 Y축 대칭하래니까 X에 F 이렇게 바꾸는 거라고. X에 F. 아 아 아 아 아 으 으 2 일단 있어 와 선생님이 뭐 다 하고 있고 정리한 건 좋겠다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마이너스 4x는 0 야 채를 y축 대칭 아래 중심을 막 2,0이지? 2,0이고 반대는 역시 2죠? 얘를 Y축 대칭하고 Y축 대칭. 뭘 고르러 가? 그럼 마이너스 2,0이죠. 됐죠?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2만큼 이용했으니까 마이너스 2,2가 중심이야. 그러면 걔가 얘랑 접하면 되잖아. 맞아요? 얘랑 접하면 돼. 그럼 어떻게 하는데?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가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 더하기 1이 2랑 같네. 반대는 제곱표를 찍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12번 12번 뭐하라는 거야? 여기가 Y고 여기가 X 여기가 150 여기가 272 여기가 150 여기가 272 여기가 A 있죠? 130,40 맞죠? 여기가 B 있죠? 자, 200에 30 이렇게 있는데 얘를 대칭이동해서 이렇게 조준했대. 이게 뭔 말이냐면 얘를 맞추려고 하는 거야. 여기다 튕겨서 알겠지. 얘를 대칭이동했어. 여기가 B가 B'이라고 했을 때 200에 마이너스 30 맞지? 그러면 얘가 공이 이렇게 가서 얘를 건드렸지. 얘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겠네. 이해되는데 이 점을 잡혀 구하라는 게 문제야. 알겠죠? 여기 당구공이 이렇게 있고 여기 당구공이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쳐서 얘를 쳐. 얘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맞지? 이럴 때 이거 구하라는 게 문제야. 이해돼요? 입사각과 반사각은 아, 여기 쳐다봐. 얘랑 얘랑 같이 그러면 이렇게 다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같은 거 맞아야 안 맞아야. 이해돼? 이렇게 하면 얘로 갚겠네. 이해되지? 공기돼? 나 보세요. 이 직선 기울기 나와 안 나와? 기울기 나오죠? 기울기 나오지? 이해돼? 이 기울기 나오죠? 그럼 이 새끼 기울기 나와요? 안 나와요? 이 새끼 아마 기울기 1일 것 같은데 그림 그려면 기울기 마이너스 1 맞죠? 여기서 이거 빼면 빼겠지. 기울기 마이너스 1 맞네? 이거 기울기 1 맞지? 인정? 그러니 얘는 이 직선은 Y는 1에 X-200에 더하기 30이라 쓸 수 있었어. 이 점. 맞지? 그러면 X-171에 쓸 수 있었어. 쓸 수 있죠.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190 집어넣어. Y에다가 190 집어넣으면 X 얼마나 남아? 320 나오지? 여기 X좌표가 320이지. 맞아? 근데 이 선에 대칭 맞아 안 맞아? 대칭 맞지? 네. 이거 이거 다 같잖아. 이해돼? 안 돼. 대칭 맞죠? 그러니 여기가 272잖아. 여기 X좌표를 A 나누면 A 더하기 320을 뭐로 나누면? E로 나누면 270이 남아. 나오죠? 그럼 여기 A좌표 나오네? X좌표 나오지? Y좌표는 무조건 150이죠. 됐어요? 자, 다음에 15일까? Y좌표가 150이잖아. 여기 여기 라인이 계속 150이잖아. A, B가 거기가 아니네. 여기 맞아. A-B 구하는 거잖아. 맞아? 요 공이지, 요 공. 요 공이 두 번째로 맞는 면의 좌표를 구하리잖아. 한 번, 두 번 여기 맞아. 알겠어? 아니지. 이건 내가 이렇게 해서 대칭으로 구한 거지. 아니지. 아니죠? 요 공. 요 공에 대해서. 이 공을 첫 번째 맞는 게 여기지? 봐봐, 선생님. 이 공을 쳤잖아. 이 공을 쳐서 이렇게 해서 얘 이 공을 맞춘 거잖아. 이 공이 두 번째 맞는 면. 그러니까 여기 라고. 알겠어? 이해돼? 응. 자, 16번. x-5의 제곱에 y-2의 제곱으로 1을 y는 x의 대칭 뭐라고? y는 x의 대칭한 걸 c2라 그랬어. c2 그죠? c1을 얘를 x축으로 얼마만큼? a만큼 y축으로 b만큼 이동한 걸 c3라 그랬어. c2와 c3의 중심을 이은 선에 맞지? c1, c3의 수직 이둥분 선이 원래 원의 중심을 지난다. 그치? 이해돼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 나 봐봐. 이렇게 중심을 불러봐. 2,5야? 응. 맞죠? 이 새끼 중심을 불러봐. 5 더하기 a에 b 플러스 2야? 응. 이렇게 원래 중심이 5,2 아니야? 맞아. c2의 중심을 c2의 중심을 이게 c3야? 내가 맞지? 네. 응. 이해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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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계속 봐. 응. 응. 나 계속 봐. 결과만. 그건 네가 차랑차는 찾아보면 되고. 결과가 이걸 풀기한 결과만 중요해. 응. 응. c2가 이렇게 있지. 응? c3가 이렇게 있는데. 이 새끼의 무슨 선이. 소직이둥분 선이 5,2를 지나는다 이거 아냐? 응. 응. 맞아 안 맞아. 그럼 이 길이 같았으면 돼. 그냥. 알겠죠? 왜냐하면 얘는 합동이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 2,5지. 여기는 5도하기 a에 b도하기 2죠. 됐어? 이 길이 갖다 쓰면 된다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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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기서 방금 치구에 하면 안 돼. 길이가 떴어. 21번. 자 x제곱에 더하기 y제곱은 25. 위에 점 a 있는데. 걔를 y는 ex에 대칭해서 bu했다고? y는 ex에 대칭해. 자 자겠죠 그 점을 b 그 다음에 비를 원점 대칭에서 그 점을 c 예 돼요 어 원점에서 원점에서 에릭까지 거리를 4 mc 면접 구원에 담아서 생명 더 원이 이렇게 이사 드려 아 와인은 예 이런거에 인정 이제 자 a 를 아무데나 찍을게 선생님이 자에 를 찍었어 를 대칭에 때 여기가 아야 그리긴건 이 점이 b 아 걔를 원점 대칭에서 2점이 cg 이해 돼야 안 돼요? 이해 되죠? 이면적 구해라 이거 아냐? 되죠? 그리고 문제에서 원점에서 m까지 여기까지 거리가 사라요 걔? 봐봐 이거 중... 이거 맞아 안맞아 맞지? 그리고 길이가 살아내기지 이해 돼야 안 돼요? 공기사 해? 문제에서 줬어. 원점에서 m까지 거리가 사라고 이해해? 나가보세요. 나가. 요선하고 평행한 거 느껴지 않겠지? 지름이지? 지름이지? 90도 맞아 안 맞아? 평행한 거 맞지? 그러면? 얘는 사네. 여기 팔 맞아 안 맞아? 팔 맞죠? 중점 연결이 되겠니? 팔 맞지? 여기가 10이지? 반지름. 여기 6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러면은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8 이래 되겠지? 저희가 4는 중점으로 되면 사네 응. 이거 줬잖아. 옛날에 중학교 때 여기 중점, 중점 잡고 이은 선이 있지 이게 2면 바로 사야 이해 돼요? 평행한 거 알겠지? 유나, 대여? 응. 기타보다 훌륭한 거 아니야? 아니야. 저거 더 좋아. 네. 왠지자. 기타로 해준대. 24번. 버려. 버려. 안 나와. 해주지 않으면 도시도라. 자, X 제곱에 Y 제곱. 왜 그냥 특이하지? 아니, 내가 어차피 실력을 늘리려고 하는 거니까 문제는 되게 좋은 거고요. 근데 너무 좀 특이한 문제여서 안 나온 거 같긴 한데 근데 어느 학교에서 냈던 문제예요. 그죠? 자, A 더하기 C분에 B 더하기 G의 최대 최소 뭐하래? 해보세요. 이게 원이 이렇게 있어요. 맞죠? 중심이 2,3이지? 맞아? 여기에 점 P가 있고 여기에 점 Q가 있고 2,3이니까 여기 어딘가요? 원점이 이렇게 있겠네요.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지 여기까지? 잘 보세요. 지금 이 점이 A,B이고 이 점이 C,B예요. 알겠냐? 됐죠? 그런데 얘는 이렇게 분구가 써있으면 기울기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더하기지? 빼기면 두 점의 기울기인데 이에 대한 더하기니까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A분의 B지. 맞죠? 그리고 이게 C분의 D죠. 그러면 A한테 C 더하는 거 아냐? 그러면 이만큼이 C니까 이만큼이 C죠. 인정해야 돼. 인정하지? A한테 C를 더하겠다고 지금. 이해되는데? 자, 요만큼이 C잖아. 여기서 몇 가지가 C지 지금. 윤아, 이해돼? 어? 여기가 A인데 A에다가 C 더하겠다고. 이 길이랑 똑같이 더한 거야. 지금 그림으로. 이해돼? 윤아, 돼? 그 다음에 D는 호흡. 그만큼 똑같이 올라가면 되지. 이해돼요? 이해돼요? 그럼 이만큼이 D야. 그럼 여기가 C고. 그럼 이 점이 뭐가 돼? A 더하기 C에 B 더하기 D지. 이해돼 안돼요? 되지? 그러면 이 두 점의 기울기를 의미하죠. 그게 뭐야? 지금 지나가는 거에요? 어? 지금 지나가는 거에요? 몰라요 이거. 이거 2미로 잡은 점이야, 2미로 잡은 점. 응. 계속 변해요, 지금 잡을 수 있는 점이야, 알겠어? 나 써 보세요, 나 보세요. 여기가 이번엔 A 컷마디에요. 여기가 A 컷마디야. 여기가 A 컷마디야. 이해돼? 그럼 이번엔 요만큼이 C 컷마디에요. 여기가 C 컷마디야. 그럼 C, 이만큼이 C, 이만큼이 D죠. 그럼 이만큼이 C, 이만큼이 D에요. 그럼 이번엔 요점이죠. 그럼 요 기울기가 나오죠. 이해돼 안돼요? 이해돼? 그럼 저 기울기에 최대 최소 구하는 거 아냐? 맞니, 안 맞니? 저 기울기에 최대 최소 구하는 거죠. 그럼 언제 잘 커요? 생각해보면 언제 잘 크겠어? 접할 때야. 여기가 A 컷마디면서 동시에 C 컷마디일 때. 이거 분에 이거, 이거 분에 이거 해서 제일 크죠. 자, 이해돼? 만약에 P가 여기 있는데 C 컷마디가 여기 있으면 어떻게 돼? 이거 분에 C가 이만큼이잖아. 이거 분에 이거 해서 이 두 점 사이를 지나갈 수밖에 없다고 기울기가. 뭐라고? 어렵지? 어려워요. 다른바. 이게 A 중이자 C입니다. 어? 뭐라고? 이게 A 컷마디야. 여기가 A 컷마디야. 여기가 A 컷마디야. 여기가 C 컷마디야. 여기가 C 컷마디야. 여기가 C 컷마디야. 이해돼? 이 삼각형이죠. 똑같이 합동으로 붙여. 저 삼각형을 합동으로 이렇게. 이해돼 안돼요? 그럼 이 점의 잡도가 A 더하기 C, B 더하기 D죠? 이해돼 안돼요? 이해돼? 선생님 잘 봐. 이 점하고 이거랑 이거랑 알겠어? 이렇게 이어버리면 이거 평행살변형인거 알겠어요? 평행살변형인거 알겠어? 왜냐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길이 같고 합동이죠? 길이 같고 평행하죠? 평행하죠? 이해돼? 왜냐면 C 분의 D 이렇게 한거니까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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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행하고 길이 같지 않는데 얘가 평행살변형이지. 그러니까 항상 두 점을 잡아보면 여기가 지금 A 더하기 C에 B 더하기 D인데 이렇게 평행살변형 만들고 사이로 지나갈 수 밖에 없다. 기울기가. A 더하기 C 분의 B 더하기 D는. 이해돼? 사이로 안 지나가는 방법이 접할 때밖에 없다고. 여기 있을 때. A 분의 B, C 분의 D. 이해돼? 안 돼? 뭔지 알겠어? 이 기울기가 같을 때 얘가 P이면서 Q 동시에 였을 때 이게 일직선상에 있게 되어버리지. 이해돼? 만약에 P가 여기 있고 Q가 여기 있어. 이렇게 잡아버리면 타이로 지나갈 수 밖에 없다고. 이 기울기, 이 값은. 이해돼요? 안 돼요? 그죠? 근데 이렇게 접할 때가 제일 크고 이렇게 접할 때가 제일 작은 거야. 기울기 최대, 기울기 최소. 알겠어? 그래서 Y는 MX하고 2컵만 하내대로 접한다 쓰시면 돼요. 되냐 안 되냐? 알겠지? 예? 저 뭐하는 거야? 이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Y는 MX라고 쓰고 중심에서 저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는 것 같다. 이용하시라고. 이해돼? 네? 평행사변형이어서 타이로 지나갈 수 밖에 없으니까 이게 타이로 안 지나게 일직선이 되는 방법은 얘랑 얘랑 같을 때 밖에 없다고. 이렇게. 알겠지? 네. 주세요. 네. 오우 네.